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5일째 100명대 그런데 감염 경로 미국은 22%에 달하다. 9월 7일 날 박릉우 중대본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아 연속 5일째 1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정부의 신규 확진자 발표를 접할 때마다 좀 아리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진자 수의 추세입니다. 8월 1일 31명에서 광화문 집회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279명까지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논리가 8.25 광화문 집회가 재유행의 도하순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낙연 대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총리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치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8월 16일 날 279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까지 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8월 27일입니다. 그리고 8월 27일 433명을 기점을 해가지고 9월 3일과 9월 17일 사이는 다시 200명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통계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방역당국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겠지만 8월 15일 행사를 전후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석 연휴 전까지 계속되다가 또 추석 연휴와 10월 3일 날 개천적 지표를 앞두고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릉우 중대부원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2%에 달할 만큼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22%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에는 하루 1만 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후는 3만 명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8천 명까지 검사자 수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전후에서는 3만 명까지 검사자 수를 늘렸지만 지금은 8천 명을 줄였습니다. 8천 명을 줄이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몇 명을 검사했는지 공식적으로 검사자 수를 발표한 것은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그런 것을 통보한 7월 17일, 18일, 20일 전후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검사자 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항체 보유율을 통계입니다. 7월 9일을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국가별 코로나19의 항체 보유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 17%, 스베든 스토콜럼 7.3%, 스페인 5%, 일본 도쿄 1%, 한국 0.03%, 미국 뉴욕 21.2%, 4월 기준입니다. 인도, 문바이, 빈민가 57%, 7월 29일 날 블룸버거 통신보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되는 것은 진짜 항체 보유율을 자료로 확보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체내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일종의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 가운데서도 대표성이 있는 한 1만 명 이상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정부가 이를 실행해 옮기지 않는 이유를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계의 이형면감염관리사 세브란스병원에 계신 분입니다. 전반적인 감염 지도와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항체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감염된 환자 중에는 유정상자도 있지만 무정상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코로나19의 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알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항체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구 지역의 감염규모가 실제보다도 27배 가까이 많을 거라는 그러면 18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 정도인데 대구 지역만 한정하더라도 18만 명 이상이 이미 항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학 보고가 있는 것이죠. 7월 22일 날 대구 카돌릭병원과 경북대 의대 연구진이 대한의학해지 JKMS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 카돌릭병원을 찾는 환자 103명 보호자 95명 등 198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보유 여부 검사 결과가 항체 보유율이 무려 7.6%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보유자 15명 가운데 1명만이 발열했고 3명만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을 뿐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항체 보유율이 0.03%가 아니라 최소 7.6% 높을 때는 이미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어떤 그룹을 선택하든지 간에 검사자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릴 수가 있고 또 확진자 수를 늘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강제 조치나 아니면 굉장히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대규모 항체 검사에 대한 정보가 8월달 들어서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8월 15일을 전후해서 급증했던 확진자 수는 다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또 한 번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자 수만 대거 높이면 다시 확진자 수를 굉장히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추석이라든지 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얼마든지 그렇게 확진자 수를 또 새로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확진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의 보유를 높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치방력의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 자료를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방문해 주시고 또한 한국 상황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범한 것이 gongtv 영어 유튜브 전에는 공tv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7일 날 꼼짝달싹 할 수 없다. 전체주의의 본격화 최근무 교수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을 보고 최소영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라든지 자유의 속박이라든지 코로나 파시즘이라든지 코로나 독재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 우리 사회는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이른바 코로나 파시즘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소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갖고 또 유일한 근거는 확진자 수 그것도 5.1이라는 잠복기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코로나19의 재유행은 너희들 때문이다. 특정 집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이렇게 미뤄보면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만 지금처럼 검사자 수를 1만에 3만 명을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를 급증시키고 또 소계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검사자 수를 8천명을 떨어뜨려가지고 확진자를 줄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실상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큰 시각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일종의 전체주의로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다. 이런 점을 또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의로 총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으면 그와 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막는 데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영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 그리고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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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